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기초강의입니다. 한마디로 인문강의나 마찬가지였고, 이 책을 있죠? 이 책을 기초과정, 기본이론과정, 심화과정 이런식으로 나눠서 조금씩, 오랜만에 영어 한번 쓰겠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그래갖고요. 조금씩 더 기초과정, 기초만 가리키는 거에요. 입문하는 과정이니까, 기본과정에서 조금에 살 붙이고, 심화과정에서 살 붙이고 있죠? 그런식으로 막판에 이론강의 할 때는, 요약강의 할 때는 시험에 나올 만한 걸 확실한 것만 하니까, 그때는 우리가 뭐 해 놓고, 이렇게 나무가 있다면 이렇게, 이런식으로 여기다 이제, 가지에다 이렇게, 살을 붙인 다음에, 막판에 뭐 해, 요약할 때는 이제, 막 다 털어갖고 이제 뭐 해, 시험은 이제 나올 만한 거 있죠? 이렇게 이제, 그렇게 강의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초강의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기초니까, 입문과정이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정말 중요한 거. 이건 기본, 이거는 이 책을 공부하기엔 기본이다. 그런 건 이제 강의할 거에요. 자, 책을 보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10페이지에 총칙이 나와요. 총칙, 총칙이 나오는데, 우리 총칙 부분은 그렇게 시험 문제 잘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너는 왜 나무만 보냐? 숲을 보지 않고, 숲을 본다는 게, 전체적인 걸 본다는 얘기에요. 전체적인 걸. 그걸 본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이제 지적하게 되면,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10쪽에, 이 지적이라는 게, 지적하게 되면, 지적법은 이런 식으로 크게, 몇 가지로, 여섯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총칙 부분이 있고, 어, 총칙 부분이 있어요. 지적이 뭐냐? 라고 하는 총칙 부분이 있어요. 뭐, 시험 문제에 그렇게, 이쪽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할 건 없어요. 자, 두 번째 파트가, 이제 등록사항이 이게 중요해요. 자, 이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등록사항이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 자, 33회 시험을 치르면서, 가장 등록사항에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자, 국가가 등록사항을 정해서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요.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등록사항, 아까 뭐에요? 행정구역 소재가 있고, 땅번호 지번이 있고, 지목이 있고, 면적 있죠? 면적, 경계 있죠? 자표. 이런 걸 누가 정해요? 국가가 정해서 어디에다, 공부에 등록한다. 아니죠? 그러면, 아까 인원가 받아서, 어디에다가, 내 땅에다가 내가 뭐에요? 논에다가, 답에다가 집을 진다. 그랬죠? 집을 지게 되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자, 땅에 집을 졌으니까, 지목이 답에서 대로 바뀌죠? 달라진 거죠? 이걸 우리가, 토지이동이라고 얘기해요. 토지에 뭐가 생기면, 이동이 생기면 달라졌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뭐에요? 지적소관총이라고, 지적소관총, 소관총, 소관총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뭐에요? 자, 뭐에요? 예컨대 도시지역에는 구청도 있고, 구청이 없는 데는 시청이 있고, 아니 뭐에요? 지방 같은데 군총 있죠? 군총. 그죠? 그래요. 그런 걸 우리가, 땅을 관리해서 세금을 벗는 그런 지자체의 관총들을, 우리가 이제 관총들을 소관총이라고 표현해요. 소관총. 지적에 관한 소관총이다. 소관총, 소관총 얘기하는 거에요. 그 담당일을 소관하는 뭐에요? 행정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관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자, 이 이동이 생기면, 이동에 따라서 세금을, 아, 답에다 걷는 것보다 더? 그래서, 자, 어디, 대에다 걷는 게 세금만이 걷으니까, 이걸 정리해줘요. 그걸 지적정리에요. 아, 그 다음에, 자, 등록하려면 측량이 필요해요. 왜? 예컨대 만약에 뭐에요? 이런 면적이나 경계나 좌표 같은 것은, 공부에 등록하려면 측량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12문제 나와요. 자, 이 공시법은, 자, 공시대법 그래서 공시법이 24문제 나와고, 세법이 16문제 나와요. 그럼, 공시법은 24문제 중에서 등기법이 12문제, 지적이 12문제에요. 그럼, 이제, 자, 세법은 뭐에요? 세법은, 자, 계속 어렵게 나와서 반 정도 맞기가 쉽지 않아요. 여덟 문제 정도 맞으면 잘 보는 거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은 고득점이 없어요. 옛날에는 뭐에요? 90점도 맞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다, 자, 지금 다 이렇게 우주선 모양으로, 다 60점대에 다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그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점수 합격하신 분은 다 대부분 60점대가 다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성적으로 듣는 게, 아주 기본적인, 요즘 시험의, 뭐에요? 시험의 거의 트렌드에요. 트렌드. 그러니까, 자, 이 24문제 중에, 이 지적은, 지적은 10문제 정도를 맞으셔야 돼요. 그만큼 지적은 이렇게 쉽게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문제 정도 맞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무조건 암기하라는 게 그 얘기에요.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그림, 큰 그림. 아, 지적이 이렇게, 이렇게 파트가 이렇게 정해져 있구나.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 등록사항 중에, 뭐에요? 집원하고, 지목하고, 면접경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집원하고, 지목, 이 지목은, 매년 시험 문제에 나와요. 매년, 매년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중요해요. 이 파트 4개 중에, 뭐에요? 4개 중에, 이 중에 계속 시험 문제가, 뭐에요? 시험 문제가. 많게는 4문제도 나오고, 뭐에요? 자, 몇 문제? 2문제, 3문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서, 재작년에는 5문제 나오고, 작년에는 거의 뭐에요? 거의, 여기서 뭐에요? 3문제 정도 나오고, 하여튼, 2, 3문제가 항상 나와요. 마찬가지에요. 여기서 2, 3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토지 등에서 보통 뭐에요? 보통 2문제. 정리해서 뭐에요? 2문제에서 3문제. 측량에서도 마찬가지로, 2문제, 3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골고루 나와요. 골고루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이 지적은 뭐에요? 골고루 시험 문제에 중요한 것만이라도, 확실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0문제는 꼭 맞아야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에요. 자, 그러면, 이 지적의 기본 파트는, 여러분, 시험 문제에 잘 안나오니까, 이건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넘기세요. 넘기시고, 어디 보시냐면, 우리가 거기, 자, 몇 쪽에, 시험 문제에 중요한 게, 거기 21쪽이에요. 21쪽. 21페이지 보시면, 2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뭐에요? 토지의 등록이 나오죠? 거기서, 토지 등록에 의해하고 뭐에요? 거기 2번. 그래서, 거기 토지의 뭐라고, 토지의 조사 등록이 나와요. 조사 등록. 그러면, 일단 거기 토지 숙명에, 거기 쌍가 1번, 국정주의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자, 국토유통부 장관,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저기 책 보시고, 국토유통부 장관은 그 모든 토지에 동그라미 치시고, 모든 토지에.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집원, 지목, 면적,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소재, 집원, 지목, 면접,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해서 뭐에요? 공부해 뭐에요? 등록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 모든 토지, 국토유통부 장관. 이제 이게, 이게, 가로 집어넣기 문제도 나오고, 그 시험 문제도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뭐에요? 이 지적에서는, 이 지적에서는, 이 주체로 있죠? 어떤 뭐에요? 자, 이 행정청에, 관리, 주무, 주체 있죠? 주체 중에는, 누가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어요.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어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에요? 시 도지사가 있고, 시 도지사가 있고, 자, 물론 인구 50만 이상의, 또는 뭐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는 거, 자, 구청 있죠? 구청. 도시 중에, 구청이 있고, 꼬이게 하는데, 구청이 없는 데는 우리가 뭐에요? 없는 데도 있고, 구청이 있는 데도, 구청이 있는 데는 보통 이런 도시를, 대도시라고 얘기해요. 인구 50만 이상, 자, 또는 뭐에요? 또는, 대도시 있죠? 시 도지사나 또는 뭐에요? 자, 또는, 대도시 시장 있죠? 시 도지사 또는 뭐에요? 대도시, 대도시, 자, 대도시 시장, 자, 시 도지사 또는, 자, 대도시 시장 있죠? 대도시, 자, 그래서 대도시, 그 다음에 뭐에요? 그 다음에 소관청이 있어요. 자, 소관청이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에요? 주체가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고, 뭐에요? 시 도지사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뭐에요? 소관청이 나오죠? 소관청이 나옵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이랬을 때, 이 주체에, 이 두 가지는 제대로 외우시고, 나머지는 소관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 차차공박이라고, 이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왼쪽에 누가 나온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가 나오면,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누가 나온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온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토지 하면,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다시, 누가 나오면,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누가 나온다고?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차차한다고 그랬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토지에, 자, 모든 토지에, 이런 단어만, 모든 토지라는 단어가 보이면, 항상 왼쪽에는 누가 나와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온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자표를 조사 측량해서 공부에 등록하는 주체가, 그게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음 페이지, 2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쌍가리, 이번에 뭐예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 등록비, 직권등록,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자, 일단 그게 중요한데, 거기,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지번, 지목, 면접, 경계, 자표는, 토지 이동에 있을 때, 동그라미 치시고, 토지 이동에 있을 때, 자, 그 다음 줄에 뭐예요? 토지 소유자 나오죠? 뭐, 가로일고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일 때는, 대표자 관리자, 거기 신경쓰고 없어요. 그냥 토지 이동이 생기면, 거기에 신청 동그라미 치고, 자, 이렇게 뭐예요? 토지 이동이란 단어가 나오죠? 어, 토지 이동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신청을 동그라미 치자, 이게 신청. 자, 신청 동그라미 치고,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자, 거기 신청을 받은, 거기 신청 있죠? 신청. 음, 자,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 동그라미 치세요. 신청을 받으면 누가 받냐 하게 되면, 에, 지적소관청이 받아요. 소관청이 받는다, 소관청이. 예, 지적소관청 동그라미 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다만 뭐가 없으면, 신청이 없다면 동그라미 치고, 신청이 없다면, 자, 그 다음에 그, 그, 그 밑에 쪽에 직권입니다.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없다면 뭐 하겠다고, 예, 직권하겠다. 동그라미 치지 않죠. 그럼 우리가, 자, 시험 볼 때는, 뭐예요? 시험 볼 때는, 일단 우리가 평상시에 공부할 때는, 자, 여러분 한번 보기, 1번이 중요하니까, 따라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시면, 지적공배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접경계, 자표는, 자, 거기, 토지동 동그라미 치고, 토지동이 있을 때, 소유자,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 결정한다 그랬어요. 자, 거기, 다만 신청이 없다면, 동그라미 치고, 실화했죠? 직권조사 정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얘기해요. 만약에 소유권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에다가, 이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자기 땅에다가 뭐 했어요? 답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뭐예요? 니너가 받아서 집을 줬다, 아니죠? 그러면 일단, 뭐하라니게요? 자, 일단 이렇게 답이, 집을 줘갖고, 이동이 생겼으니까, 네가 신청하라, 아니게 신청. 네가 신청해봐라, 아니게 신청. 그죠? 그럼 소관청이 뭐예요? 신청을 받죠? 근데 만약에 네가 신청하지 않으면, 이 소관청에서는 뭐예요? 답에다 세금 걷는 것보다 대가 나니까, 직권으로 뭐예요? 자, 직권으로 고치겠다, 그런 얘기예요. 어? 이해하셨죠? 자,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 이 지금 줄이, 하나, 둘, 셋, 네, 줄이에요. 네, 줄을 시험 볼 때, 네, 줄을 다 읽는다는 건 뭐예요? 시간이 너무 버거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시험 문제를 읽고 공부하는데, 민법 같은 경우는 지문이 길어서, 어떤 분은, 자기는 한 번도 뭐예요? 40 문제를, 제한된 시간에 읽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학교론, 학교론도, 학교론하고, 1차 과목 민법학교론을 100분을 주는데, OMR 카드에 뭐예요? OMR 카드에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OMR 카드에 옮기는데, 이 OMR 카드를, 적어도 15분 정도는 작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론은 한 30분 이내에 풀어내야 되고, 민법을 50분, 30분, 50분, 30분, 35분, 50분, 민법 50분 풀어야 되고, 학교론은 30분, 35분, 네, 그 다음에 15분, 그래서 100분을 줘야 돼요. 그 제한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핵심 단어를 자꾸만 뭐예요? 눈에 익혀갖고, 이 글을 빨리 읽어야 돼요. 빨리. 그래서 일단 이 4줄에는 뭐예요? 자,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보면, 아, 이동이 생겼구나. 수의자가 신청하는 거구나. 신청. 이동이 생겼구나. 신청하구나. 누가 받고? 소관청. 그 다음에 없으면 뭐예요? 직권하겠고. 이걸 또 우리가 가로지 보는 문제도 나오고, 이 소관청을 시도이사 나오면 틀리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빨리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번지 집권하니까, 이렇게 뭐예요? 집권하니까, 자, 누구? 이 소관청은 세금을 제대로 거둘려면, 자, 자기 관내의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했죠. 이 자기 관내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뭐예요? 혹시 이동이 생겼는지, 토지 이동이 생겼는지. 그 현재 상황 있죠? 이 현재 상황, 이 현황을 뭐하는 거? 현황을 조사하는 뭐예요? 계획을 뭐예요? 계획을 뭐한다는 얘기예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안 얘기예요, 수립해야 된다. 자, 수립한다. 안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번에 뭐예요?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면적 자표를 결정할 때, 거기, 토지 이동 현황수색 계획 있죠? 이 현황 계획에서 수립한다. 이것도 작년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현황 조사 계획을, 어디로? 읍면동 얘기죠? 읍면동, 읍면동, 자, 계획을 수립하는데, 원칙은 뭐라고? 원칙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네. 자, 부디기한 경계는 뭐예요? 읍면동 별로 수립할 수 있다. 이게 또 자세한 얘기는 또, 정리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언급하고 다시 그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등 현황수색 계획을 수립한다. 무슨 계획을? 토지 이동이에요. 이동자를 또 용자로 고쳐갖고,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하니까, 용이 아니라 뭐라고? 동의다 이렇게 봐 두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에? 자, 그 21페이지에 거기, 그 쌍갈일본 국정주의 있죠? 거기 조그맣게 별표하세요. 별표하시고, 거기 쌍갈일본도 조그맣게 별표해 두시고, 자, 작년에 시험이 나왔지만, 그래도 중요한 얘기니까, 자, 꼭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 두자 그 얘기입니다. 무슨 계획을? 토지 이용이 아니라, 토지 이동 현황, 현재 사항을 조사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왜? 자기 관내에서 세금을 제대로 거둘려면, 이게 진짜 답인지, 혹시 몰래 집을 짓지 않았는지, 이런 걸 조사해야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꼭 신청 먼저 하라니까. 안 하면 그러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3페이지에 등록사항 중에서 지번인데, 지번이 중요해요. 지번이 뭐라 했어요? 땅에 대한 번호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24페이지 거기, 쌍 가로 3번 지번의 표기, 그 지번의 표기를 별표해 놓으시고, 그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중요한 게 뭐냐 하게 되면, 거기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줄 치시고, 따라 읽겠어요. 줄 한번 치세요.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다만,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앞에 동그라미 시고, 시험 문제 뒤로 나와요. 자, 뒤로 나왔어요. 앞이 아니라 뒤로 나오면 틀리고, 앞이라니까, 앞이. 숫자 앞에 산자 부친다. 산이죠? 임자라고도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산자 동그라미 시고, 산자 부친다. 자, 그 내용을 이해해보지 않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번은 땅에 대한 번호예요. 자, 지번은 땅에 대한 번호다. 지번, 아까 얘기했죠? 국가가 사람을 관리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그랬어요. 자, 뭘 관리하려면,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땅의 번호를 부여합니다. 근데 이 땅의 번호는, 자, 이 뭐예요? 그 단위를 정해놨는데, 자, 이 대한민국에 뭐예요?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있을 때, 어디부터, 휴전선 있죠? 인진강부터 일본이라 써왔고, 제주도, 마라도까지, 우리나라는 뭐예요? 3,600만 필지가 있는데, 3,600만 번호를 붙이면,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번잡스럽게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땅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단위가 뭐라고? 가장 작은 단위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지번을 뭐하는 거? 지번을 부여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번 부여 지역은, 자, 니 뭐예요? 동이 있죠? 도시는 뭐라고? 동이고, 지방은 뭐라고? 니 있죠?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땅의 번호를 부여하는데, 여기 만약에 충청남도 소총군 장앙의 옥산리가 있다면, 이 옥산이라고 하는 땅이 있고, 바로 옆에 뭐예요? 월포리가 이렇게, 월포리가 있다면, 월포리가 있다면, 옥산리 땅 전부에다 땅의 번호를 부여하고, 월포리 땅에다 번호를 부여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번 부여 지역이 서로 다르면, 여기도 백번지가 있고, 여기도 백번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옥산리의 백번지고, 여기는 월포리의 백번지니까. 근데, 같은 월포리 내에 백번지가 두 개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지번 부여 지역은 뭐예요? 동리예요. 동리. 자, 그러면, 일단 지번은 이렇게 1, 2, 3, 4, 아라비아 숫자로, 그래서 우리가 지번은 본본이라 하는 게 있는데, 이 본본은 1번, 2번 이렇게, 자, 이걸 단식 지번이라 하고, 1번, 2번 이렇게 부려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아니죠. 근데, 자, 본본이 뭐예요? 본본 가지고 지번 구성이 안 돼요. 예컨대, 옥산리의 뭐예요? 옥산리 땅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땅의 번호가 있어요. 이 7번이라는 땅을 이 필지로 만약에 분할하면, 이렇게 단식 지번 본본만 있으면, 자, 이렇게 뭐예요? 하나는 7번이고, 하나는 뭐예요? 8번이면 똑같은 번호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게. 그래서 하나는 7번하고, 하나는 뭐라고? 7에 1번에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요. 물론, 부번만으로 구성 안 되지만, 그래서 뭐예요? 본본에 뭘 붙이는 거? 본본에, 2번 붙이죠? 우리가 본본에 2번을 붙이는데, 1에 1번, 1에 2번, 이렇게 붙여요. 그럼 이걸 우리가 복식 지번이라 하는데, 자, 본본에 2번을 붙일 때는, 표시는, 짝대기로 표시를 해요. 읽기는 뭐래 읽는다? 표시는 짝대기고, 읽기는 뭐래 읽는다는 게, 의로 읽어요. 의로 뭐라고? 의로 읽는다, 의로. 의로 읽겠다, 이깁니다, 의로 읽겠다. 그래서 일단, 아라비아 숫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도면을 보게 되면, 지적도, 임야도, 도면 보게 되면, 특히 뭐예요? 지적도는 이렇게 뭐예요? 지적도는, 자, 이런 식으로 1번, 1, 답, 2, 전, 3 뭐예요? 잡종지, 이런 식으로, 자, 지번 숫자 앞에 산자 안 붙여요. 근데, 임야도나 임야대장에는 뭐예요? 자, 이렇게 산, 1, 임, 산, 2, 과, 소원이에요. 과. 지번 숫자 앞에 뭐 붙여요? 산자 붙인다, 산자, 앞에 붙이는 거예요. 지번, 지번, 땅번호, 지번 숫자 앞에, 앞에 산자, 앞에 동그라미 치고, 앞에 산자 붙인다, 그 얘기예요. 중요하다. 자, 그렇게 보시고, 거기, 지번 부여 분류는 보충인데, 그건 안 중요해요. 자, 넘겨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자, 26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거기, 226페이지를 보시면, 자, 거기, 자, 지번 구성에 틀린 것을 써있죠? 그래서 이 지번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하는 토지지번은, 술자 앞에, 산자 붙인다, 앞에라 그랬죠? 이걸 뒤로 내면 틀린다, 이게 뒤로. 그 다음에 2번은, 북수에서 남동에서, 땅의 번호는, 지번 뭐예요? 자, 기본, 번호를 어디부터 일으키냐 하게 되면, 이 북쪽과 남쪽과 뭐예요? 동쪽과 속쪽이 있으면 항상 뭐예요? 북서방향에 있는 땅부터 번호를 쓰기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남동방향으로 간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북서기번씩,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번은 번번과 부번을 구성하되, 번번과 부번 사이는, 짝대기를 표시로 연결하고, 의료인단 얘기고, 4번이 답이에요. 왜? 국토유튜브 장관이, 시공급여도 부여한다. 국토유튜브 장관은,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토지에, 지적을 재조사하고, 그 다음에, 지적식량 적부임사는, 국토유튜브 장관을 거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적전산자료 전국단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관리기구 설치운영, 그 다음에, 적부재심사, 요 딱, 여섯 군데만 나오는데, 지금 외울 거 없어요. 차례대로 나중에, 이제, 하나씩 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많은 걸 하려고 그러면, 머리에 부하가 걸려요.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하고 나서, 이제 하나씩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게 틀렸다니까요.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거기, 쌍가로 5번, 지본부여 기본원칙, 그래서 방금 얘기했죠? 지번은, 소관청이, 지본부여지역. 예컨대 시군구별로 부여한다. 아까 그쵸? 4번과, 아까 문제 중에 4번에, 시군구별로 부여하는 게 아니라, 지본부여지역이에요. 지본부여지역은 동리에요.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누가 한다고? 소관청. 북새도 남도로 한다고 했죠? 자, 거기 쌍가로 5번, 별피해 두시고, 올해 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작년에 이제, 작년에는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보셔야 돼요. 그랬던, 그래서 거기, 다 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거기, 신규등록, 등록전환. 자, 등록전환이기인데, 신규등록, 이렇게 신규등록. 자, 등록전환이에요. 자, 신규등록은, 바다를 매립해서,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새로 생겼어요. 국가가 이 땅에다가 뭐에요? 세금 건드려면, 이 땅은 뭐에요? 최초로 그 땅에다, 번호를 부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규등록은 신규, 신규, 최초로 뭘 만드는 것이다? 최초로 대장을 만들기 위해서, 신규, 최초로 대장을 만들 때, 그 땅의 번호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권대 만약에 뭐에요? 예권대 신규등록에서, 여기가 충청남도, 서촌군, 장우, 옥산이에요. 옥산이란 마을에, 수필지 뭐가 있고, 토지가 있고, 자, 여기 신규등록, 최초로 뭐에요? 최초로, 자, 최초로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하나 새로 생겼으면, 자, 이 땅에 대해서, 땅에 번호를 부여야 되겠죠? 그 원칙이 뭐냐면, 인접지, 본번에, 뭘 부친다니까, 이거, 어, 부번을 뭐에요? 부번을, 부친다. 인접지 본분에, 부번을 부쳐요. 만약에, 인접지 땅 번호가, 구구라면, 이 땅은 뭐에요? 구구의 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신규등록, 최초로,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하나 새로 생기면, 이 땅에 새긴거 넣으려면, 이 땅에 번호를 부여해야 되겠죠? 번호를, 최초로 번호를 부여하는걸, 인접지 본분에, 부번을 부치는게, 원칙이 아니죠. 구구의 일로, 근데, 등록전환도 마찬가지에요. 등록전환은, 원래 임야대장 땅이었어요. 임야대장 땅이었는데, 임야대장 땅이, 나중에 어디로 바뀌는거에요? 토지장으로 바뀌면, 일단, 산자부터는, 산, 백이었던 토지를, 산자 없애야 되겠죠? 왜? 토지대장에는, 집원앞에 산자 안써요. 임야대장, 임야대장은, 산자 붙이는거지. 그러니까, 산자만 없애고, 그냥 백이 아니라, 세술은 세포에 담아야 되니까, 이,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의, 공통점이 뭐냐,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의, 공통점은, 뭐에요? 대장을, 자, 신규등록은, 새로 땅이 생겼으니까, 대장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등록이 전환되는 것은, 임야대장의, 먼저 등록이 됐다가, 토지대장으로, 전환을 해요. 이 등록, 임야대장에, 먼저 등록됐다가, 어느 대장으로, 토지대장으로 등록이 전환되니까, 자, 뭐를, 공부를 새로 만드는 건, 새로 만든다는, 차원에서는 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공부를 새로 만드는 게 같으니까, 당연히 뭐에요? 자, 인접지 본문에, 부범을 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뭐에요? 예외가 있더라도 아니죠. 예외가, 그 예외가 뭐냐, 하게 되면, 그게 인 떨려에요. 자, 만약에 대상 토지가, 이 최종지번, 911번 옆에 붙어 있어요. 최종지번에 인접해 있다. 인.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어갖고, 어디가 인접지인지 몰라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다. 아니구요. 자, 그 다음에 필지가 여러개에요. 필지가 만약에, 뭐에요? 한 200개 돼요. 여러개다. 자, 그러면, 인접지 본문에, 부범을 붙이는 게 적당하지 않아요. 그럼 최종본문이, 911번, 그 다음 번호는 뭐에요? 912번, 이렇게 하겠다. 아니구요. 최종, 최종본문에, 순번으로 뭐에요? 순차적으로, 뭐 하겠다는 게에요. 다음 뭐에요? 다음, 본분을 하겠다. 아니구요. 다음 본분. 최종본문에, 다음 본분을 하겠다. 이게 입니다. 그래서, 신계등록과 등록전환은, 지본부의 방법이 같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 거기, 27페이지에, 동그라미번에, 한번, 원칙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27페이지에, 원칙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본부의 지역에서, 인접토지 본분에, 뭘 붙인다? 부범을 붙여서, 지본을 부여한다. 아니구요. 그죠? 그러면, 예외, 있죠? 예외.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할 때는, 그 지본부의 지역에, 최종본분에, 다음 순번으로 본분에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그랬죠? 다음 본분에, 다음 본분, 본분에, 다음 본분이에요. 자, 대상토지가, 그 밑에, 지본부의 지역에, 최종지본 토지에 인접했다. 최종지본 토지에 인접했어요. 또 번째, 대상토지가, 임의 등도된 토지와, 멀리 떨어졌어요. 자, 거기, 인접 최종, 그러니까, 위에는 그냥, 그냥, 그 시골마을, 옥산이라는, 지본부의 지역에, 인접지 본분에, 부범 붙인다는 얘기고, 인접토지의 본분에, 부범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예외는 뭐예요? 자, 최종, 그 지본부의 지역에, 최종본분에, 다음 순번으로 본분이죠? 그래요. 그래서, 대상토지가, 그 지본부의 지역에, 최종지본 토지에, 인접해 있다든가, 자, 인, 인털려 할 때, 인, 그냥 인접지가 아니라, 최종지본에, 인접해 있다.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다. 떨, 멀리 떨어져 있다. 그 밑에 찍으면, 여러 필지, 여, 인털려, 인털려 외웁니다. 인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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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 본분의 다음 본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를 뭐예요? 토지를 분할하죠? 동그라미 3번, 토지를 분할합니다. 토지를 분할하면, 자, 이런 식으로 분할한다고 보입니다. 원래 지번이, 자, 지번이 100입니다. 분할하게 되면, 하나는 100에 1해요. 이거 3필지 분할하면, 하나는 뭐예요? 분할전 집어쓰고, 남은 게 뭐예요? 본분의 최종부분이 1번이었죠? 그러니까, 100에 2, 100에 뭐라고? 3번입니다. 또 이 필지를 뭐예요? 4필지를 분할하면, 1필지는, 분할전 집원, 1필지는 뭐예요? 분할전 집원, 음, 분할전 집원을 그대로 써요. 뭐라 쓴다고? 100에 1.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그 본분의, 최종부분의, 순번호 뭐라고, 다음 뭐로 해요? 다음, 부분을 그대로 씁니다. 나머지는 본분의, 최종부분의, 다음 두 번이에요. 본분의 본분이 아니라, 본분의 본분이 아니라, 최종부분의 다음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최종부분이 3번이죠? 이렇게 뭐예요? 100에 뭐라고? 4, 100에 뭐라고? 100에 6,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국가가, 이 땅이 한, 땅이, 땅에다가 세금을 거둬야 되니까, 땅을 관리하는 번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신규등록과 등록전환, 분할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주건사물에도 건축물이 있어요. 예외가. 그래서 그럼 거기 어디에, 27페이지에, 거기 예외, 다음 해당할 경우에, 그 지본부여적의, 최종본분의, 자, 그 원칙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토지의 분할 있죠? 그게 원칙. 자, 읽어보겠습니다. 토지의 분할 원칙, 분할 후에 필치 중, 일필지 지번은, 분할 전 지번, 옛날 지번 그대로 하고, 나머지 필지 지번은, 본번에, 최종본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안죠? 예외에, 이 경우,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쓴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그래서 분할 전 지번을, 자,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안죠? 그러니까,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만약에 있죠? 그 2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자, 이 토지를 뭐예요? 건물이든 필지에 나누면, 여기에 100의 2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100의 최종부분이 6이니까, 100의 뭐라고? 7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7로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토지의 합병 있죠? 합병은 뭐예요? 합병 대상 지번 중, 손순위 지번으로 지번을 하되, 본본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본 중 손순위 지번이겠죠? 그러니까, 토지를 뭐 할 때, 만약에 토지를 합병할 때, 1번, 2번, 3번, 4번이 있으면, 본본 중에 손순위 지번이 1번이고,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이 겹쳐있죠? 그러면 겹쳐있으면, 예컨대 이게 뭐예요? 예컨대 이게 1의 1번이고, 1의 2번이고, 99번이고, 107번이라면, 자, 뭐 중에서, 본본 중에서 가장 빠른 몇 번으로? 99번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합선지, 선순위 지번, 항상 가장 빠른 본본 중에서 선순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100에 2의 뭐예요? 건물이 있으면,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99번이에요. 근데 소유자가 신청하면, 자, 뭘 주겠다는 얘기예요? 1의 2번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건물인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합니다. 그래서 합병, 원칙,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하되, 본본에 대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본 중에서 뭐라고? 바장빠른 선순위죠? 아까 몇 번이에요? 자, 그,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자, 합병은 원칙이 뭐예요? 자, 합병은, 본본 중에서 있죠? 가장 빠른 거, 본본 중에서, 본본 중에서 가장 빠른 거. 근데 여긴, 단식 지번과 복식 지번을 섞여 있을 때는, 자, 그 중에서 뭐예요? 본본 만으로 된 본본 중에서 가장 빠른 거 있죠? 그 얘기예요. 근데, 예배, 이 경우 소유자의 합병 전 필지, 주건사무실에도 뭐가 있어요? 건축물이 있죠? 건물이 일치하는 거, 건물이 일치하는, 1의 2번, 이 소유자가 뭐 할 때만? 신청할 때만 부여해 주겠다, 소유자가. 절대 신청하지 아니하면 무조건 뭐라고? 신청하지 않으면 99번이에요. 신청할 때만 부여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